K-91 흠... 어려워 K-91 우리나라 탱크 같아 K-보트니까 저격하는게 좋긴한데 애초에 컨셉이 구축이랑 거의 비슷하니까 기동구축같은 느낌의 미디움이라서 내가 저격을 하나니까 말하지 이 게임의 포텐이 어디까지인지 근접전을 해봐야 돼 이 맵 오일이 아 원래 있었나 아 운용이 어렵단 말이야 와우 날랐는데 피가 안 나네 와우 원래 이랬나 돌멩이 바뀐건가 내가 저격을 안해보니까 저격 포지션을 일단 몰라요 그게 문제야 어디서 저격해야돼 이맵 맨날 개돌치인데 맨날 개돌치인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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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이 힘들어요 태섭이에요 핑이 높아요 얘들 왜 언덕으로 가지 가야되나? 나 부가가 안나온대 에라이 모르겄다 가버려 앱도적인 dpm으로 가다가 뒤집어야돼 아이구씨 잠깐만 이거 욜로 올라가면 여기서 저격이 되나 이거 맵이 바뀌어가지고 나 그걸 모르겠네 사선 이게 구축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미디움의 탈을 쓴 구축인데 이게 왜 죽었지 각을 모르겠네 내가 사선을 아는게 없어서 못들어가겠다 각 나와? 아 그래요? 그럼 안갈래 아는게 없어가지고 절로 돌아가봐야겠다 저 왠지 뚫리는 각인데 아 아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감이 안오네 이래서 맵을 알아야해 와우 자주부 멋있다 이씨 맵을 모르니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겠네 얜 뭐냐 꼴렘 오공비 달린다 같이가져 앱도적인 DPM 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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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 찹썰 서 키태 기 Kathryn 아 아 조준이 힘들어요 onwards 이거 구축이라서 차체가 같이 돌아 이거 구축입니다 얘가 미디움인데 에임이 구축 에임이에요 그래서 차체를 돌리면 같이 돌거든 근접전이 되게 힘들어 얘가 방금처럼 못쏘겠어 겁나 거지같아 기동중에 쏘기가 더럽게 힘들어 이 게임 못쏘겠스 아 또 돈다 또 돈다 마와렛 어디갔냐 임마 아이씨 싸야되는데 지금 저격 포지션 딱 나온거 아냐? 아 족보 저격 저격 저격을 하고싶음 맵이 어디냐 나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 어디지 아 또 돈다 아이씨 아이씨 어 나 장전수 디지 어떡하 장전수가 디져버렸을 근데 게임은 지고있을 굴짝 아 장전수 등극 켭니다 갑자기 헤비티크댑 10초만 더 버텨야 되는데 빰 이 녀석의 기동사격은 세계제일 또 야 277을 왜 아무도 못잡니 아잇 자주포가 왜 나만 노리지 싸가지없게 야 정말 어떡하냐 나 잡으러 온대 부각이 극혐이라요 기다려 größ lon 숄퍼 프리 딜 오오오오오 오오옹 어다보다 무다cile few 어다다타 einzb 얜 현장타입왔네 뭐야 두 대밖에 못 때렸어? 아이고 깜짝아 님 지나가셈 오지마 같이 맞아 인마 오 나이스 왜 똥꼬 티타임을 하지? 뭔 놈이야 저거 님 포탑 따라간거 내가 봄 어어 나란 남자 장전이 겁나 빠른 남자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얘 어디를 뚫어야 돼요 여러분 쟤 모르거든요 약점좀 알려 주사 여기야? 아닌데 어디냐? 알게 뭐여기 씨볼 야 약점좀 알려 줘봐 나 저 땡 모르는다고 내가 타봤어야 알지 이거? 아이씨 구축이라서 포탑이 안돌아 극혐 하단이랑 해치 안 뚫리던데 내가 잘못쌌나 엄마 골탄이겠지 오 예탄까지 해치라고라? 어어어어어 안 뚫리는 데쇼 저 해치가 아니야 오 어느 해치를 말하는겨 내가 이 탱크의 약점을 모른다 깨롱 가운데 회색 부분이 어디지 아 부각 안나옹 용? 용을 때리라고? 아 몸을 때리라고 아 야 부각이 안나온다 조졌다 오예 엄마가 왜 옆구리 내줄지 모르겠다만 테렉이나 조나쌌야지 야 부각 와 존나 억울하다 친구야 도와줘 부각이 5도라서 이거 좀 그래 안 뚫리는데요 와우 약점을 모르겠다 내가 이 탱크를 안타봐서 정확하게는 뭐 관심이 없는거지만 고포기 약점이에요? 몰라 내가 할게 뭐야 어차피 월탱하지도 않을건데 와 마스터다 약점 모르는데 마스터다 개점 탱크가 좋은거야 재수가 좋은거야 내가 탱크 평가하려고 골탄을 일부러 안쓴단께롱? 골탄연습은 뚫었겠죠 확실히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골탄빨로 뚫은거 아니야 탱크 본연의 스펙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뚫을거 아니야 이게 골탄을 쓰면 포탑도 뚫어버리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일반탄으로 썼을때 이제 본연의 스펙을 보려고 한거였지 골탄 쓰면 변하긴 하겠지 관통력이 276mm인데 내가 정말 약점을 모르겠다 아무튼 이김 확인하는 오디션